차연하고 찬란한 한 남자의 이야기 몬테의 크리스토 백작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선을 넘어 바닷속으로 내던져진 당테스는 엄청난 충격에 정신을 잃을 것만 같았다. 무거운 돌덩이는 자꾸만 그의 몸을 바다 깊숙이 끌어내리고 있었다. 숨을 쉬기 위해서 속구쳐 오르려고 애쓸수록 도리어 몸은 바닷속으로 계속 끌려 들어갈 뿐이었다. 그는 조금씩 숨이 막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살아야 돼. 파리아 신부님의 죽음을 헛되게 할 수는 없어. 당테스는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파리아 신부가 만들어준 칼로 포대를 찢었다. 다음에는 자신의 발목을 묶고 있는 밧줄을 잘라내고는 재빨리 발로 물을 걷어차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간신히 한숨을 돌릴 수 있었으나 위기 상황은 끝난 것이 아니었다. 수면 위에 떠있다가는 샤토 디프 감옥의 병사들에게 들킬 염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당테스는 기진맥진한 가운데서도 온 힘을 다해 헤엄을 치기 시작했다. 거친 바다를 헤쳐나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자유를 되찾은 기쁨과 샘솟는 희망에 당테스는 젖먹던 힘까지 다해 헤엄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여기에서 가장 가까운 섬은 라트노 아니면 포메그지만 거기에는 사람이 살고 있으니 안 돼. 그래, 티브랑 섬으로 가자. 그곳은 무인돈이 괜찮을 거야. 티브랑 섬은 샤토 디프로부터 4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작은 섬이었다. 당테스는 어두컴컴한 바다에서 이따금씩 희미하게 비치는 등대의 불빛을 따라 티브랑 섬을 향해 필사적으로 헤엄쳤다. 그러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태풍까지 몰려오고 있었다. 선한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헤엄치는 것은 익숙한 일이었으나 몇 시간 동안 계속 헤엄친 데다 거친 파도와 태풍까지 몰아치자 당테스의 몸에서는 힘이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안 돼. 이런 곳에서 죽을 수는 없어. 거의, 거의 다 왔는데. 당테스는 의식이 몽롱해지는 것을 느꼈다. 점점 눈앞이 흐려지면서 팔다리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다. 추위와 배고픔으로 인해 온몸이 덜덜 떨려왔다. 아무리 용을 써도 더 이상은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때 당테스는 갑자기 무릎에 심한 아픔을 느꼈다. 간신히 손을 뻗어 더듬어 보니 딱딱한 바위가 만져졌다. 바로 눈앞에 섬이 나타난 것이었다. 살았다. 드디어 자유를 되찾았어. 당테스는 환희에 넘쳐 황홀감마저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맥이 탁 풀리면서 그대로 바위 위에 쓰러지고 말았다. 피로에 지쳐 쓰러진 당테스는 세차게 퍼붓는 비와 무서운 천둥 소리에 눈을 떴다. 정신을 차린 그는 몸을 피할 곳을 찾아 엉금엉금 기어가기 시작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눈이 멀 것 같은 번개가 일순간 해상을 밝게 비추었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서 어선 한 척이 번개에 맞아 산산조각이 나고 있었다. 선원 몇 명이 풍랑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돛대에 매달린 채 안간힘을 쓰고 있었으나 눈앞에서 순식간에 거친 파도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당테스는 망연자실 그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당테스도 피로와 배고픔과 추위로 쓰러졌다. 이윽고 아침이 밝았다. 하늘은 푸르게 개어 있었고 바다는 햇빛을 받아 황금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당테스는 눈이 따가울 만큼 밝은 햇살을 바라보자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러나 그 기쁨은 곧 불안으로 바뀌었다. 지금쯤이면 당테스가 탈출한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를 잡기 위해 바다 위를 수색하기 시작할 것이다. 어서 안전한 곳으로 몸을 숨겨야만 한다. 하지만 육지는 너무도 멀었다. 당테스는 당장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다. 육지까지 헤엄을 쳐서 바다를 건너는 것은 그야말로 목숨을 내던지는 짓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탈출에 성공했음에도 절망에 빠져 머리를 쥐어뜯기 시작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다. 먼 바다 저쪽에서 작은 돗담배 한 척이 나타난 것이다. 오랫동안 선원생활을 해왔던 그는 작은 돗담배가 제노바의 범선이 틀림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배는 이탈리아로 향하는 배가 분명했다. 그래, 어젯밤 태풍으로 난파한 배의 선원으로 가장하는 거야. 저 배를 타기만 하면 나는 무사히 살아날 수 있어. 당테스는 생각했다. 다행스럽게도 해변 여기저기에는 선원 모자며 부서진 배의 파편이 너저분하게 널려 있었다. 당테스는 재빨리 선원 모자를 주워 쓰고 널빤지 조각에 매달려 그 범선을 향해 헤엄쳐가기 시작했다. 그는 범선에서 자기를 알아봐 주길 기도하며 모자를 흔들었다. 그러나 범선은 당테스를 보지 못했는지 방향을 돌려 멀어져 가는 것이었다. 당테스는 목이 터져라 살려달라 외치며 미친 듯이 모자를 흔들었다. 당테스는 안타까운 마음에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구조를 청하는 목소리가 배에 닿았는지 뱃머리가 돌려지고 보트가 내려졌다. 그리고 두 사나이가 탄 보트가 빠르게 당테스 쪽으로 다가왔다. 당테스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안도감에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다. 한참이 지난 후에 정신을 차려보니 당테스는 갑판 위에 옮겨져 있었다. 전에는 누군가? 선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서툰 프랑스어로 당테스에게 물었다. 목숨을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몰타 태생의 선원입니다. 간밤에 태풍을 만나 배가 난파당하고 말았습니다. 선원들과 선장님은 모두 바닷물에 휩쓸려가고 저만 가까스로 섬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당테스는 능숙한 이탈리아 말로 대답했다. 처음에 자네를 보았을 때는 그 긴 수염과 머리 때문에 깜짝 놀랐다네. 탈옥한 재수인 줄 알았지. 탕테스는 샤토 디프 감옥에 갇힌 이유로 한 번도 머리와 수염을 깎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사실 몇 년 전에 조난당했다가 겨우 목숨을 건지고 나서 사원을 찾아가 10년간 머리와 수염을 깎지 않겠다고 서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머리와 수염을 기르게 되었습니다. 선장과 선원들은 당테스의 모습에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으나 당테스는 능숙한 이탈리아 말과 재치있는 답변으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게다가 당테스는 배를 모는 솜씨가 무척 뛰어났다. 1등 항해사였던 당테스는 지중해라면 눈 감고도 드나들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은 당테스를 깊이 신임하게 되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자코비란 선원은 당테스의 말이라면 뭐든지 믿고 따를 만큼 그를 존경했다. 결국 당테스는 배가 이탈리아 중서부 항구 도시 리보르노에 도착하기 전까지 석 달 동안 선원으로 고용되었다. 당테스는 곧 이 배가 밀수선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항해 도중 작은 항구에 들르거나 해상에서 다른 배와 만나 무기와 담배 술 같은 것을 자주 받고 실었기 때문이다. 당테스는 항해를 하면서 지금이 1829년이라는 것도 알았다. 샤도디프 감옥에 갇힌 지 14년이나 지나 있었다. 스무살의 감옥에 들어갔으니 이제 그의 나이는 34살이었다. 새파랗게 젊었던 청년이 이제는 작년 남성이 된 것이었다. 당테스는 사무치도록 그리운 아버지와 메르세데스를 생각했다. 그리고 가슴을 태우는 분노와 함께 당글라르와 페르낭, 카드루스, 빌포르를 생각했다. 배가 드디어 리보르노 항구에 도착했다. 당테스는 곧바로 이발소로 가서 길게 자란 머리와 수염을 깎았다. 그는 가을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는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자신도 알아보지 못할 만큼 변해 있었기 때문이다. 가을 속에는 예전의 당테스와는 전혀 다른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밝고 활기찬 표정은 사라지고 진지하고 증오한 표정만이 남아있었다. 가을 속을 바라보는 당테스의 눈에는 파리아 신부가 만들어준 날카로운 예지의 번뜩임과 세상을 증오하는 복수의 불길이 함께 타오르고 있었다. 선장은 배를 모는 솜씨가 뛰어난 당테스에게 함께 일해보지 않겠냐고 권했다. 당테스는 자기 목숨을 구해준 선장에 대한 의리를 저버릴 수가 없었다. 또한 몬테크리스토 섬까지 가서 보물을 찾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많았다. 당테스는 당테스는 잔르 아멜리호에서 석 달을 더 일하기로 결정했다. 몬테크리스토 섬 잔르 아멜리호는 여러 번 몬테크리스토 섬을 지나갔다. 화강한 바위산으로 이루어진 몬테크리스토 섬을 바라볼 때마다 당테스는 안타까움과 조급함이 생겨났으나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다. 기다림의 중요성은 이미 14년 동안의 감옥생활로 충분히 깨달았고 인내심 또한 그의 몸에 배어있었다. 파리아 신부님 결코 잊지 않고 있습니다. 몬테크리스토 섬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런데 기회는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찾아왔다. 터키 근방에서 오는 동양 직물과 무기를 교환하기 위해 잔르 아멜리호가 몬테크리스토 섬에 상륙하게 된 것이었다.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사람이 살지 않는 이 작은 섬은 밀수를 하기에는 안성맞춤이었다. 당테스는 내색은 하지 않았으나 가슴이 뛰었다. 드디어 몬테크리스토 섬을 밟았구나. 드디어 밀수품을 옮겨 싣는 일은 무척이나 힘들었다. 선원들은 밤새도록 작업을 계속해서 날이 새일 무렵에야 겨우 일을 끝낼 수 있었다. 밀수품을 다 옮겨 씻고 나자 선원들은 전부 녹초가 되어버렸다. 선장은 무사히 일을 끝낸 것을 기뻐하며 선원들에게 잠시 쉴 시간을 주었다. 뭐 좀 먹을 것을 사냥해 오겠습니다. 당테스는 한 손에 총을 들고 말했다. 모두들 밤새 일하고 아침도 못 먹은 상태였기 때문에 당테스의 말은 크게 환영을 받았다. 그거 좋은 생각이네. 자코 너도 함께 가서 도와줘라. 선장이 말했다. 당테스는 자콥을 데리고 섬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작은 사냥 한 마리를 잡을 수 있었다. 자코 이 놈을 먼저 가져가서 식사를 만들라고 하게. 나는 한 마리 더 잡아갈 테니 식사 준비가 다 되면 신호를 보내주게나. 자콥을 보내고 난 뒤 당테스는 길도 없는 바위산 속으로 달려갔다. 그는 유언장의 글귀를 생각하며 바위를 하나씩 더듬어 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미 삼백년 전의 일이었다. 바위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을 리가 없었다. 그래도 당테스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바위를 더듬어 나갔다. 한참을 헤맨 후에야 당테스는 암호 같은 것이 적혀있는 바위를 몇 개 찾아낼 수 있었다. 이끼와 덩굴로 가려진 암호를 더듬어 나가다가 당테스는 막다른 곳에 도착하고 말았다. 그곳에는 동굴 같은 것도 없었으며 커다란 반석 위에 넓적한 바위가 얹혀있을 뿐이었다. 당테스는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다. 대체 어디 있는 거지? 그때 바닷가에서 총소리가 울렸다. 식사가 준비되었다는 신호였다. 당테스는 당테스는 혹시라도 의심을 받을까 두려워 험한 지름길을 통해 바닷가로 달려갔다. 그는 바위에서 바위로 군두박질 치듯이 달려오고 있었다. 식사 준비를 마친 동료들은 위태위태하게 달려오는 당테스의 모습을 마음을 조리며 바라보고 있었다. 이봐 너무 위험하잖아. 조심하라고. 아니나 다를까 당테스는 그만 발을 헛디뎌 바위에서 굴러떨어지고 말았다. 동료들은 크게 비명을 지르며 그에게로 달려왔다. 괜찮나? 정신을 좀 차려보게. 그러니 진작 좀 조심하지 그랬나. 건드리지 말아주십시오. 동료들은 당테스를 해안으로 데려가기 위해 일으키려고 했으나 만지기만 해도 숨이 넘어가듯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냥 놓아둘 수밖에 없었다. 이래서야 배로 데려가기가 힘들겠군. 어쩔 수 없지. 배의 출항을 연기하도록 한다. 선장은 당테스가 걱정된 나머지 위험을 무릅쓰고 섬에 남아있기로 결정했다. 손장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출항을 연기하다니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이번 일은 몹시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저는 괜찮으니 예정대로 출발하십시오. 먹을 것과 총 화약 산탄을 조금씩만 두고 가지십시오. 그리고 혹시라도 모르니 굴을 팔 수 있도록 곡괭이도 한 자루 두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가 남아서 자네를 간호해 주겠네. 평소 당테스를 따르던 자콥은 당테스를 혼자 내버려 두고 갈 수가 없었다. 자콥 그러지 않아도 되네. 배에서는 할 일이 많잖아. 걱정하지 말고 가게. 당테스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결국 선장과 선원들은 그를 남겨두고 배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럼 몸 조심하고 있게 열흘 이내에는 데리러 올 테니까 말이야. 그로부터 몇 시간 후에 잔르 아멜리호의 그림자는 멀리 수평선 저쪽으로 사라져 갔다. 그 모습을 본 당테스는 아무렇지도 않게 벌떡 일어나 아까 보아둔 바위를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다. 그는 보물을 찾기 위해서 연극을 했던 것이었다. 여기가 틀림없어. 이 바위만 치우면 동굴이 나타날 거야. 당테스는 아까 도착했던 막다른 곳에 다다랐다. 그는 바위를 치우기 위해 다가갔으나 워낙 크기가 커서 아무리 힘을 주어도 꿈쩍도 하지 않았다. 당테스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바위를 밀어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리저리 방법을 생각해 보았다. 그러다가 자코비 두고 간 화약을 채워 넣은 염소불이 떠올랐다. 당테스는 재빨리 바위 사이에 염소불을 끼워 넣고는 손수건을 찢어 심지를 만들어 불을 붙였다. 잠시 후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바위가 산산조각이 났다. 그리고 그 사이로 가파른 층계가 있는 컴컴한 동굴이 나타났다. 당테스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바위 동굴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동굴 속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다. 크게 실망하여 되돌아 나오려고 하는 순간에 당테스는 문득 유언장의 구절을 떠올렸다. 그래 분명 유언장에서는 두 번째 동굴이라고 했어. 바보같이 왜 그걸 깜빡 잊고 있었지? 당테스는 곡괭이를 집어들고 화강한 벽을 이쪽 저쪽 두드려보기 시작했다. 분명 다른 곳과는 달리 소리가 좀 이상하게 울리는 부분이 있었다. 그 부분은 자연적인 동굴의 바위가 아니라 누군가가 분명 흙벽을 쌓아놓은 것이었다. 교묘하게 색칠까지 해놓은 바람에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인공적으로 만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었다. 당테스는 크게 숨을 한 번 들이쉬고는 곡괭이를 사용해 흙벽을 부수기 시작했다. 곡괭이를 찍을 때마다 흙벽은 덩어리째 떨어져 내렸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눈앞에는 사람 한 명이 겨우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작은 구멍이 나타났다. 당테스는 뛰는 가슴을 간신히 진정시키고 굴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첫 번째 동굴과는 달리 두 번째 동굴은 천장이 낮고 어두컴컴해 무시무시한 느낌이 들었다. 그렇지만 그의 눈은 14년 동안의 감옥생활로 인해 어두운 곳도 울빼미처럼 잘 볼 수 있었다. 한참을 내려간 끝에 당테스는 막다른 구석에 다다랐다. 그곳에는 뭔가 움푹 파인 듯한 흔적이 남아있었다. 당테스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정신없이 곡괭이지를 했다. 몇 차례 곡괭이지를 하다가 당테스는 곡괭이 끝에 무언가 걸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찾았다. 당테스는 미친 듯이 주변을 파헤쳤다. 이윽고 새로 테두리를 두른 커다란 나무상자가 눈앞에 나타났다. 나무상자의 뚜껑에는 파리아 신부가 몇 번이나 그려서 보여주었던 스파다 집안의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방패에 검을 맞대어 놓은 그 문장을 보게 되자 당테스는 잠시 정신을 빼앗긴 채 멍하니 서있었다. 신부님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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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물을 찾아냈습니다. 당테스의 머릿속에는 제일 먼저 파리아 신부의 얼굴이 떠올랐다. 자신을 향해서 따뜻하게 웃고 있는 그의 얼굴이 떠오르자 당테스는 눈물을 글썽이기 시작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린 당테스는 상자 뚜껑을 들어 올렸다. 하지만 견고하게 자물쇠로 채워져 있어 뚜껑은 열리지 않았다. 당테스는 곡괭이 끝을 상자와 뚜껑 사이에 끼어넣고 곡괭이를 지레삼아 온 힘을 다해 비틀었다. 뚜껑은 몇 차례 삐걱거리더니 이내 떨어져 내렸다. 그 순간 어두컴컴하던 동굴이 순식간에 환한 빛으로 가득 찼다. 당테스는 정신이 아찔했다. 너무나도 휘황찬란한 빛에 눈이 부셨기 때문이다. 보물상자는 세 칸으로 나뉘어 있었다. 첫째 칸에는 금화가 가득 차 있었고 두 번째 칸에는 금개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 칸에는 다이아몬드와 에메랄드 사파이어 루비 같은 값진 보석이 가득 들어있었다. 당테스는 자기 눈앞에서 빛나는 보물을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도무지 이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꿈이 아니라는 것은 알겠지만 현실로 받아들이기까지는 시간이 약간 필요했다. 바리아 신부님 당테스는 당테스는 힘없이 땅에 무릎을 꿇더니 이내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하늘에서 자신을 보며 웃고 있을 파리아 신부를 생각하자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마르세유로 당테스는 주머니에 들어갈 정도의 보석을 챙겨 넣었다. 그러고는 할 수 있는 대로 상자의 널빤지와 철물들을 제자리에 끼우고 그 위를 흙으로 덮고 발로 밟아 놓았다. 그리고 그 위에 모래를 뿌려 방금 헤쳐놓은 자리가 다른 지면과 구별이 되지 않도록 다듬어 놓고 동굴을 나왔다. 동굴 밖으로 나온 당테스는 그 주변에 난 발자국을 지었다. 그러고는 초조한 마음으로 잔르 아멜리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이제 더 이상 이 몬테크리스토 섬에 남아 황금과 다이아몬드를 지켜보며 시간을 보낼 때는 아니었다. 이제는 다시 사람들 틈으로 되돌아가 자신의 인생을 되찾아야 할 때인 것이다. 파리아 신부가 남겨준 이 부는 인간이 자유로이 행동할 수 있는 최대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지위와 세력 그리고 권력을 사회 속에서 장악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당테스 당테스 당테스는 자신을 데리러 돌아오기로 약속한 짠르 아멜리호의 동료들을 기다렸다. 엿새가 지난 후에 짠르 아멜리호는 약속대로 당테스를 데리러 와주었다. 당테스는 멀리서 짠르 아멜리호가 항구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건강을 회복한 당테스를 보고 크게 기뻐했다. 잔르 아멜리호는 리보르노 항구를 향해 출발하기 시작했다. 항구에 도착하자 당테스는 보석상으로 달려가 네 개의 다이아몬드를 하나에 오천프랑씩 팔았다. 보석상 주인은 일개 선원이 어떻게 그런 것들을 손에 넣었느냐고 물어볼 수도 있었으나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왜냐하면 한 개의 천프랑씩이나 이문이 남기 때문이었다. 이튿날 당테스는 새 배를 한 척 사서 그것을 자콥에게 주었다. 그리고 다시 승무원을 고용하는 데 쓰라고 백프랑을 더 얹어주며 마르세유에 가서 알레드 메랑에 사는 루이 당테스라는 노인과 카탈로니아 마을에 살고 있는 메르세데스라는 아가씨의 소식을 알아오라고 했다. 자콥으로서는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만 같은 기분이었다. 놀람과 의아함으로 바라보는 자콥에게 당테스는 백부의 유산을 상속받게 되었다고 말해주었다. 한편 잔르 아멜리호의 승무원으로서의 계약도 마침 끝나게 된 참이었다. 선장은 처음에는 당테스를 더 잡아 두려고 애썼다. 그러나 그도 자콥처럼 상속 얘기를 듣고 나서는 당테스의 결심을 꺾을 생각을 그만두고 말았다. 이튿날 자콥은 마르세유를 향해서 출발했다. 당테스와는 몬테크리스토 섬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 같은 날 당테스는 잔르 아멜리호의 승무원들에게 후한 사례를 하고 선장에게는 나중에 소식을 전하겠다는 약속을 한 후 제노바로 향했다. 그 당시 제노바는 이탈리아에서 조선업이 가장 발달한 곳이었다. 당테스는 보물을 실어나를 요트를 만들 생각이었다. 그는 조선서를 찾아가 최고급 요트를 주문했다. 몬테크리스토 섬의 보물 상자처럼 세 칸으로 나뉜 견고한 비밀 상자가 침대 밑에 마련된 요트였다. 요트가 완성되자 당테스는 몬테크리스토 섬으로 향했다. 당테스는 이틀째 되는 날 저물역에 몬테크리스토 섬에 도착했다. 성능이 훌륭한 범선이라 섬까지 서른다섯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 당테스는 해안선의 지세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보통 드나드는 항구로 들어가지 않고 작은 만에서 닻을 내렸다. 몬테크리스토 섬에는 사람이라곤 없었다. 당테스가 떠나온 후로 이 섬에 왔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았다. 그는 보물이 있는 곳으로 갔다. 모든 것이 그가 떠나올 때와 조금도 다름이 없었다. 이틀날 당테스의 그 막대한 재산은 요트로 옮겨졌다. 그리고 그 비밀 금고의 세 칸에 채워졌다. 당테스는 또 일주일을 기다렸다. 그 일주일 동안 그는 요트를 타고 섬 주위를 돌아다녔다. 당테스는 그동안 자기 배의 성능을 조사해보았다. 일주일이 끝날 무렵에는 당테스는 그 배의 모든 장점과 단점을 알아냈다. 당테스는 그 장점은 더욱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단점은 고칠이라고 생각했다. 일주일째 되던 날 당테스는 조그만 배 한 척이 돛을 펄럭이며 몬테크리스토 섬을 향해 오는 것을 발견했다. 바로 자콥의 배였다. 당테스는 자콥에게 신호를 보냈다. 그쪽에서도 대답해 왔다. 두 시간 후에는 배가 요트 곁에 왔다. 자콥은 당테스가 부탁한 두 가지의 소식을 가지고 왔다. 하지만 그 두 가지의 소식은 모두 슬픈 소식 뿐이었다. 당테스의 아버지인 루이 당테스 노인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고 메르세데스도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는 것이다. 당테스는 이 소식들을 침착한 얼굴로 듣고 있었다. 당테스는 아버지의 죽음은 예측하고 있었다. 그러나 메르세데스는 도대체 어떻게 되었을까. 자기 비밀을 털어놓지 않고서는 경찰에게 충분한 정보를 줄 수도 없고 도움을 받을 수도 없었다. 결국 혼자 힘으로 알아내는 수밖에 없었다. 당테스는 리보르노 항구의 이발소에서 거울을 들여다보았을 때 자기 얼굴을 누가 알아볼 위험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더군다나 지금은 여러가지 변장 방법이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모습을 꾸밀 수가 있었다. 그는 보물을 남김없이 요트에 옮겨 싣고는 마침내 자신의 운명을 함정 속에 빠뜨려 놓은 사람들을 향해 마르세이로 뱃머리를 돌렸다. 기억 속에 그 치명적인 밤 샤토 뒷으로 끌려가던 배에 타던 바로 그 자리에다 닻을 내렸다. 헌병 한 사람이 검역선을 타고 자기 쪽으로 오는 것을 보자 당테스는 본능적으로 섬뜩해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는 곧 자신감을 가지고 리보르노에서 산 영국인 여권을 내보였다. 그리하여 당테스는 무사히 상륙할 수가 있었다. 당테스의 가슴엔 새로운 감동이 뿌듯하게 밀려왔다. 유년 시절의 갖가지 추억 가슴속에 영원히 살아남아 지울 수 없는 추억들이 광장 구석구석 거리 구석구석 마다 떠올랐다. 아버지가 살던 알랑드 메랑을 바라보았을 땐 당테스는 감에 젖어 눈물이 앞을 가렸다. 당테스는 잠시 나무에 몸을 기댔다. 그리고 그 초라한 작은 집에 제일 꼭대기층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잠시 후에 당테스는 아버지가 살던 6층의 방으로 가보았다. 그 작은 방에 살고 있는 사람은 이제 겨우 결혼한지 일주일밖에 안 되는 젊은 부부였다. 그러나 그 방에는 아버지가 살던 때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벽지도 가구들도 당테스의 어린 시절부터 함께했던 그 세세한 모든 부분이 모두 달라져 있었다. 당테스는 침대 쪽으로 돌아섰다. 침대는 전에 아버지가 살아계시던 때와 똑같은 장소에 놓여있었다. 당테스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눈에 눈물이 글썽해졌다. 아버지가 아들 이름을 부르며 숨을 거둔 것도 바로 저 자리였을 것이다. 젊은 부부는 이 준엄한 얼굴의 남자가 눈살 하나 찌푸리지 않고 두 뺨에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하지만 모든 범민은 저마다 자기대로의 신성한 이유가 있는 법이 아니겠는가. 그 젊은이들은 이 낯선 사람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기로 했다. 그들은 뒤로 물러나 그 남자가 실컷 울도록 내버려 두었다. 당테스가 돌아가려고 하자 그들은 그를 전성하면서 어느 때고 오고 싶을 때 다시 찾아오면 이 초라한 집에서는 언제든지 환영하겠다고 말했다. 당테스는 관리인에게 옛날에 재봉사인 카드루스가 아직도 그곳에 살고 있느냐고 물어보았다. 그의 말에 의하면 카드루스는 사업에 실패해서 지금은 부케르에서 조그마한 여인숙을 하고 있다고 했다. 부케르는 마르세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마을이었다. 당테스는 관리인에게 아버지가 살던 이 건물에 주인의 주소를 물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밀모 경이라는 이름으로 이 작은 건물을 2만 5천 프랑에 구매했다. 밀모 경은 당테스의 여권에 적혀있는 성명과 칭호였다. 2만 5천 프랑은 시가보다 적어도 만 프랑은 비싼 값이었다. 그러나 당테스는 그 집값이 설령 50만 프랑이었다 하더라도 그 값을 치렀을 것이다. 그날로 6층에 살고 있던 그 젊은 부부는 공중인의 입을 통해 새 주인이 집세는 더 안 내도 좋으니 이 집에서 마음대로 원하는 방을 고르고 그 대신 지금 살고 있는 방을 내달라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 이상한 사건은 알랭드메랑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주일 동안이나 큰 화제가 되었다. 여러가지 추측이 떠돌았으나 그중에서 정확하게 들어맞는 얘기는 하나도 없었다. 특히 그들의 머리를 어지럽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은 것은 낮에 그 건물에 들어왔던 바로 그 사람이 그날 저녁 카탈로니아 마을을 산책하는 것을 보았다는 사실과 그리고 어느 초라한 어부의 집으로 들어가 그곳에 한 시간 이상이나 머물면서 지금은 죽고 없는 사람들이나 벌써 십오륙년 전에 떠나가버린 사람들 얘기를 이것저것 물어본 일이었다. 그 이튿날 그가 찾아가서 여러가지 일을 물어보았던 집들은 끌 그물 두 개와 트롤망이 딸린 카탈로니아식의 새 배가 선물로 도착했다. 뜻밖의 큰 선물을 받은 그 사람들은 그 마음 후한 손님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었으나 그는 이미 마르세이에서 떠나가고 없었다. 14년 전의 이야기 그 후 얼마 뒤 마르세이에서 조금 떨어진 부케르 마을 어귀에 초라한 여인숙에는 검은 사제북을 입고 삼각형 사제모자를 쓴 신부 한 사람이 찾아왔다. 어서 오십시오 신부님 여인숙 주인이 급히 뛰어나와 신부를 맞이했다. 혹시 당신은 마르세이 항구 근처의 메란거리에서 양복점을 했던 카드루시가 아닙니까? 신부는 여관 주인을 보자마자 이렇게 물었다. 네 그렇습니다만 카드루시는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신부를 바라보았다. 당신에게 알아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혹시 당테스라는 선원을 알고 있습니까? 네? 당테스요? 그는 내 친구입니다만 그는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그가 감옥에서 나왔습니까? 혹시 저를 찾고 있나요? 그는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나는 직업상 그의 임종을 지켜보았지요. 아니 당테스가 죽었단 말입니까? 카드루시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그는 얼굴을 돌려 흐리는 눈물을 닦았다. 신부는 그런 그의 모습을 잠시 바라보았다. 당테스가 죽어버리다니 정말 가여운 친구군. 당테스를 꽤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신부가 말했다. 네 좋아했지요. 다만 한때 그의 행복을 시기했던 적은 있습니다. 그가 임종 때 자신이 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나에게 진상을 조사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당테스 씨와 함께 감옥에 있던 제수 한 명이 석방되어 나오면서 병에 걸렸을 때 자신을 간호해 준 담내로 당테스 씨에게 커다란 다이아몬드를 선물했습니다. 당테스 씨는 다이아몬드를 나에게 맡기면서 자기 아버지와 약혼녀 그리고 세 명의 친구에게 나누어 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말입니까? 신부는 주머니 속에서 상자를 꺼내어 뚜껑을 열었다. 그 속에는 커다란 다이아몬드가 반짝거리고 있었다. 카드루스는 눈이 휘둥그려서 넋을 잃은 채 다이아몬드를 바라보았다. 세상에 이렇게 커다란 다이아몬드가 있다니 도대체 이건 얼마나 되는 겁니까? 글쎄요. 아마 오만 프랑은 좋게 넘을 겁니다. 아무튼 당테스 씨는 그 세 명의 친구가 카드루스 당신과 페르낭 그리고 당글라르라는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당테스 씨의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다고 하니 이 다이아몬드는 네 사람이 나누어 가지게 되겠지요. 그 이야기를 듣자 카드루스는 갑자기 눈빛이 달라지며 신부를 붙잡았다. 아니 신부님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자기를 함정에 빠뜨린 놈들에게까지 신성한 유산을 나누어 주다니요. 그건 하느님도 용서하지 않으실 겁니다. 신부는 깜짝 놀라는 표정으로 카드루스에게 바짝 다가섰다. 대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좀 더 소상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당테스 씨는 유산 집행에 대한 권리를 완전히 나에게 맡겼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다이아몬드를 나누는데 크게 잠구가 될 것 같군요. 카드루스는 몹시 망설이는 모습이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다. 그러나 신부가 다시 한번 그에게 다이아몬드를 보여주자 카드루스는 모든 사실을 고백하기 시작했다. 신부님께서는 오늘 제게 들었던 이야기를 절대로 비밀로 해 주셔야 합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성공해서 돈도 많고 권력도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는 걸 알게 되면 저의 목숨이 위험해질 겁니다. 약속하지요. 나는 하느님을 성기는 몸이니 그런 건 걱정 마십시오. 그럼 당테스 씨의 아버지 이야기부터 해 주십시오. 정말 가엾은 노인이었죠. 아들이 잡혀간 뒤로 점점 말이 없어지고 근심에 잠기더니 나중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메르세데스와 모렐 씨가 늘 찾아가서 노인을 위로해 주었지만 그다지 소용이 없었나 봅니다. 가끔 내가 찾아가 보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지요. 나중에는 문까지 잠가놓고 아무도 만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노인은 결국 굶어죽고 말았지요. 그래도 뭐 다행스럽게 모렐 씨가 돈을 넣은 지갑을 선물로 주고 간 덕분에 무사히 장례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그 지갑은 제가 기념으로 가지고 있지요. 그 모든 일이 다 당글라르와 페르낭 때문이었습니다. 당테스가 체포된 건 모두 그 녀석들이 저지른 수작이란 말입니다. 그놈들은 당테스가 보나파르트 당원이라고 밀고 했습니다. 당끈라르가 필체를 숨기기 위해서 왼손으로 밀고 장을 쓰고 페르낭이 그걸 검사에게 갖다 바쳤죠. 모든 것이 파리아 신부의 말대로였다. 왼손으로 쓴 글씨까지도. 신부는 파리아 신부를 생각하며 다시 카드루스에게 물었다. 당신은 어떻게 그토록 자세히 알고 계신 겁니까? 혹시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까? 뭐 그 자리에 함께 있기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술이 잔뜩 취해서 무슨 말을 꾸미고 있는지 제대로 알 수가 없었지요. 그렇다면 카드루스씨 그 후에 술이 깼을 때 왜 사실을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증언을 하려고도 생각했었지요. 당테스가 체포된 후에도 모든 사실을 밝히려고 생각했었지만 당글라르가 저를 협박했습니다. 저도 고나파르트 당원으로 의심을 받아 감옥에 가게 될 거라는 말에 그만 겁이 나서 보고만 있었지요. 그런 사실이 있었군요. 그럼 그 모렐시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렐시는 파라웅호의 선주입니다. 당테스를 위해서 무척 힘을 썼지요. 그 때문에 보나파르트 당원으로 몰려서 공경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당테스의 부친이 죽었을 때도 많은 빚을 다 갚아주었답니다. 그 모렐시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모렐시는 그동안 운이 좀 없었습니다. 2년 동안 배가 5척이나 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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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했어요. 돈을 맡겨둔 은행도 세 번이나 바산을 했지요. 지금 파라웅호가 인도에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것 같던데 그 배마저 돌아오지 않으면 아마 모렐시는 바산하게 될 겁니다. 정말 안 됐군요. 그럼 그 당글라르와 페르낭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도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 녀석들은 굉장히 성공을 거두었지요. 당글라르는 모렐 상사를 그만두고 모렐시의 도움으로 은행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스파니아 전쟁 때 프랑스군을 도와서 크게 한 몫을 잡았지요. 원래 산술에 능한 인간이라 그런지 재산이 순식간에 불어나더군요. 처음에는 에스파니아 은행가의 딸과 결혼했다가 그녀가 죽자 구강의 시종 딸과 결혼해서 지금은 뭐 남작이라는 자기까지 얻었습니다. 줄세를 했군요. 그럼 페르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녀석도 대단한 행운을 잡았지요. 그놈은 군대에 수집되어서 계속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에스파니아 전쟁이 일어나자 프랑스의 첩자로 에스파니아 군대에 들어가서 커다란 공운을 세웠답니다. 그래서 대령으로 임명이 되고 몰세르 백작이 되었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뒤 페르낭은 그리스와 터키가 싸울 때 그리스의 총독 알리파샤 밑에서 일하게 되었죠.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알리파샤는 터키군에게 살해당했는데 그 녀석은 알리파샤의 유언으로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럼 혹시 그 두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럼요. 두 놈 다 지금 프랑스에 들어와 있습니다. 파리의 궁궐 같은 저택에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죠. 신부는 잠시 멍하니 서있었다. 그러더니 몹시 망설이는 표정으로 카드루스에게 말을 건넸다. 카드루스씨 메르세데스의 행방은 모르십니까? 모를리가요. 그녀는 지금 파리 사교계에서 날리고 있다고 하더군요. 당테스가 잡혀간 뒤 한동안 슬픔에 젖어서 지냈는데 페르낭이 계속 결혼하자고 졸라댄 모양입니다. 처음에는 거절하고 계속 당테스를 기다렸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올 리가 없으니 단념하고 페르낭과 결혼했지요. 지금은 위세 당당한 몰세르 백작부인으로 알베르라는 아들도 있다고 하더군요. 신부는 그 이야기를 듣자 눈을 감은 채로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카드루스씨 지금까지 해주신 이야기는 잘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무래도 이 다이아몬드는 당신 혼자 가지셔야 할 것 같군요. 자 여기 있습니다. 신부는 커다란 다이아몬드를 내밀었다. 카드루스는 번쩍거리는 다이아몬드에 시선을 빼앗긴 채 멍하니 서있을 뿐이었다. 카드루스씨 부탁이 한 가지 있습니다만 혹시 모렐씨의 지갑을 아직도 가지고 계시다면 제게 줄 수 있겠습니까? 그야 여부가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가져다 드리죠? 카드루스는 황급히 안으로 들어가 색이 바랜 빨간 지갑을 가져다 주었다. 그럼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신부는 빨간 지갑을 받아들자 카드루스의 손에 다이아몬드를 쥐어 주었다. 그러고는 말에 뛰어올라 바람처럼 달려 순식간에 사라져 갔다. 음모의 흔적 다음날 마루세위에 살고 있는 형무소 감독 간 보빌의 저택에 손님이 한 명 찾아왔다. 그는 푸른 양복에 하얀색 조끼를 입은 전형적인 영국 신사 차림이었다. 저는 톰슨앤 프렌치 상사에서 온 사람입니다. 저희와 거래하는 모렐 상사가 바사날 위기에 놓였다는 소문이 있어서 투자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진상을 조사하는 중입니다. 당신도 당신도 모렐 상사에 꽤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으시죠? 유감스럽게도 그 소문은 사실입니다. 20만 프랑을 맡겼습니다만 파라옹호가 돌아오기 전에는 갚을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보빌은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럼 그 20만 프랑의 권리를 저희 톰슨앤 프렌치 상사에 넘겨주시지 않겠습니까? 돈은 저희가 대신 갚아드리겠습니다. 영국인은 가방에서 두툼한 돈 뭉치를 꺼내드렸습니다. 해놓았다. 정말입니까? 물론 저야 좋지만 돌려받을 수 없을지도 모르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보빌은 의아한 표정으로 영국인을 바라보았다. 괜찮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다 계획이 있으니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수수료를 수수료를 얼마나 드리면 좋겠습니까? 보빌은 보빌은 선생님께서는 저도 기억하고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친 노인이었죠. 그렇다는 소릴 저도 들었습니다만 그럴 리가 없을 텐데요. 아닙니다. 정말 미쳤었지요. 글쎄요. 그랬는지도 모르죠. 그분이 그분이 미쳤었습니까? 그 노인은 자기가 막대한 보물이 있는 데를 알고 있다면서 석방을 시켜주면 정부에 엄청난 금액을 기부하겠다고 했어요. 가였군요. 그분은 정말 돌아가셨습니까? 지난 2월이니까 대략 5, 6개월이 지났군요. 날짜까지 기억하고 계신 걸 보니 기억력이 대단하십니다. 실은 그 불쌍한 노인이 죽자 이상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잊혀지질 않는 거죠. 그 사건이라는 게 어떤 것이었는지 물어도 되겠습니까? 영국이는 호기심에 찬 표정으로 물었다. 그 신부가 사망하고 난 후에 에드몽 당테스라는 제수의 감방과 신부의 감방이 연결된 구멍이 발견되었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었지요. 에드몽 당테스라는 사나이는 1815년에 나폴레옹이 귀환하는데 도움을 준 자 중에 하나였는데 상당히 위험한 인물이었죠. 신부의 감방은 전에 보나파르트 당원이 들어있던 감방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었죠. 에드몽 당테스라는 죄수가 교묘하게 연장들을 손에 넣었거나 아니면 만들었던 모양입니다. 탈옥할 목적으로 파놓은 것이겠군요. 물론이지요. 그런데 그자들은 그리 운이 좋지 않았습니다. 파리아 신부가 죽어버렸으니까요. 그래서 탈옥의 목적이 깨지고 말았겠군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 당테스란 자는 오히려 거기에서 탈출을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을 발견했던 겁니다. 그 죄수는 샤토 디프에서 죽은 죄수들이 아마 묘지에 매장되는 줄로 알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파리아 신부의 시신을 그 구멍을 통해서 자기 방으로 옮겨다 놓고 자기가 시신을 넣는 그 부대 속에 들어가 매장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거 상당히 무모한 방법이군요. 아마 용기가 대단한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꽤 위험한 청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때도 그자에게 운이 따라주지 않았던 거지요. 그 청년은 다행히도 자기 스스로 알아서 정부의 불안을 깨끗하게 해소시켜 주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샤토디프엔 묘지가 없답니다. 제수가 죽으면 시신의 발에 서른 여섯 끈이나 되는 쇠 뭉치를 달아서 바다에다 그대로 던져버리고 말거든요. 그러니 그 청년의 발에 다가도 서른 여섯 끈이나 되는 쇠 뭉치를 매달아 가지고 바다에 던져버렸지요. 그게 정말입니까? 영국인이 소리쳤다. 그럼은요. 정말이고 말고요. 절벽 꼭대기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걸 느꼈을 때 그 자가 얼마나 놀랍겠는가 짐작이 가실테죠. 그럼 그 탈옥스는 익사하고 말았습니까? 그럼은요. 분명히 죽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딴 데로 흘러가 버렸군요. 그러니까 선생께서는 그 불쌍한 신부에 관한 일체 서류를 보고 싶으신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서재로 들어가시지요. 서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은 보빌의 서재로 들어갔다. 보빌의 서재에는 모든 서류가 질서있게 정돈되어 있었다. 기록 하나하나가 제 번호에 끼어져 있었고 서류 하나하나가 각각의 상자 속에 들어 있었다. 보빌은 의자에 앉은 영국 사람 앞에 샤오 디프에 관한 기록과 서류를 놓아주고 천천히 들여다볼 시간을 주었다. 그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은 한쪽 구석에 앉아 신문을 읽었다. 영국 사람은 쉽게 파리아 신부와 에드몽 당텍스의 서류를 발견할 수 있었다. 서류는 모든 것이 제자리에 분명하게 구별되어 있었다. 고서장 신문서 모렐시의 탄원서 빌보르의 첨부의견서 등 영국 사람은 신문 서류를 읽고 그곳에 노아르티에의 이름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는 1815년 4월 15일자의 청원서를 훑어보았다. 그 청원서는 모렐시가 낸 것으로 나폴레옹 황제에게 보내는 청원서였다. 모렐은 나폴레옹이 엘바섬을 탈출해 다시 포기하자 에드몽 당텍스를 구명하기 위해 나폴레옹에게 청원서를 보냈으나 그 청원서는 전해지지 못하고 빌포르의 손에 묶여 있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워털루 전쟁 패배 후 루이 18세가 다시 포기하여 제2왕정복구 시대가 되자 그 청원서는 빌포르의 수중에서 오히려 무서운 무기가 되어버렸음을 알게 된 영국 사람은 다음 기록을 보고도 그다지 놀라지 않았다. 에드몽 당테스 이 사람은 과격한 보나파르트 당원임. 나폴레옹 황제가 엘바섬에서 프랑스에 상륙하는 것을 도왔음 엄중한 감시가 필요하며 극비리에 감금할 것 그 아래에는 다른 필적으로 사면에 여지가 없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었다. 영국 사람은 영국 사람은 그 다른 필적으로 덧붙여 놓은 말에 대해서는 에드몽 당테스의 처지에 일시적이나마 관심을 가졌던 감독관이 써놓은 것으로 그 내용은 앞서 인용한 검사의 주의서가 있었기 때문에 모처럼의 그의 관심이 그만 좌절되고 말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서류를 들고 있는 영국인의 손이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다. 영국 사람은 새삼 감독관을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멀찌감치 떨어져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다. 그는 서류 속에서 당글러리가 쓴 밀고장도 발견할 수 있었다. 영국인은 무빌이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그 밀고장을 슬쩍 빼내어 주머니 속에 넣었다. 보빌은 당글라르의 손으로 쓰여진 마르세유 우체국의 도장이 찍힌 그 고소장을 영국 사람이 접어 주머니 속에 넣은 것도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설사 그가 그것을 보았다 하더라도 자기의 이심한 프랑이 너무나도 중요하였기 때문에 그 영국 사람이 한 짓이 혹여 그릇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서류쯤은 가볍게 생각하고 묵인하였을 것이다. 감사합니다. 영국 사람은 분주하게 기록을 닫으며 말했다. 덕분에 제가 필요한 사실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 이번엔 제가 약속을 지켜야 할 차례로 분요. 간단하게 채권 양도증을 하나 써주십시오. 양도증에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을 인정해 주시면 즉시 현금으로 그 금액을 지불해 드리지요. 보빌은 양도증을 급히 쓰기 시작했다. 그러는 동안에 영국 사람은 서류함 끝에서 지폐를 세고 있었다. 영국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보빌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보빌은 오히려 자신이 더 고맙다며 현관까지 나와서 영국인을 배웅해 주었다. 보빌은 운명의 날 9월 5일 이튿날이 되자 영국인은 모렐 상사에 나타났다. 예전에 번창했던 회사는 이제 초라한 모습만 남아있었다. 돔 순앤 브랜치 상해에서 나오셨다구요. 모렐은 창백한 얼굴로 영국인을 맞았다. 그동안의 고생이 얼굴에 새겨진 듯 주름이 가득한 노인의 모습이었다. 예 그렇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상사는 이달 안으로 프랑스에서 해야 할 거래가 몇 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서명이 있는 어음을 현금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어음은 전부 합해 약 30만 프랑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모렐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말았다. 소문을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지금 저희 회사는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파라옹호가 무사히 귀향하지 못한다면 저희는 파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갑자기 밖에 떠들썩하고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발소리와 수군대는 말소리가 마구 섞여 들려오더니 문이 열리면서 모렐의 딸이 뛰어들어왔다. 아버지 나쁜 소식이에요. 그녀는 얼굴이 온통 눈물 범벅이 되어 모렐의 품에 안겼다. 줄리 무슨 일이냐 아버지 파라옹호가 저런 파라옹호가 잘못되었는가 보구나 그래 선원들은 모두 무사하더냐 다행히 선원들은 모두 구출되었어요 하지만 배가 사람들이 생명을 잃지 않은 게 천만 다행이지 하느님께 감사드릴 일이다 손에는 나 혼자만 입으면 된다 모렐은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다 영국인은 그런 모습을 보자 마음이 찢어지는 데 다팠으나 조금도 내색하지 않고 무덤덤한 표정으로 모렐을 바라보았다 보시다시피 이런 사정입니다 저로서는 더 이상 몰아들일 말씀이 없군요 모렐은 허탈하게 웃으며 영국인에게 말했다 좋습니다 그럼 집을 날짜를 연기해 드리도록 하지요 석 달이면 괜찮으시겠습니까 순간 늙은 모렐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떠올랐다 정말입니까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저는 명예와 희망을 되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석 달 밀어드리도록 하지요 오늘이 6월 5일입니다 자 이 어음을 모두 9월 5일 날짜로 고쳐 쓰십시오 지금 시간이 오전 11시군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렐은 고개를 숙이며 영국인의 손을 잡았다 그럼 9월 5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기다리겠습니다 모렐이 대답했다 그때는 돈을 지불하게 되겠지요 만약 그러지 못하면 나는 살아있지 못할 겁니다 이 마지막 말을 모렐은 아주 나직한 소리로 말했기 때문에 손님에게는 들리지 않았다 증서를 고쳐 쓰고 나서 이전 것은 모두 찢어버렸다 그리하여 이 가련한 선주는 필요한 돈을 마련하는데 적어도 3개월의 여유는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영국인은 작별인사를 마치고 방을 나왔다 층계를 내려가자 모렐의 딸 줄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영국인은 걸음을 멈추고 줄리에게 다가갔다 아가씨 부탁을 좀 하겠습니다 얼마 후에 아가씨에게 뱃사람 신바뜨라는 사람이 편지를 보낼 겁니다 그 편지를 받자마자 편지에 쓰여있는 대로 행동하십시오 분명히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줄리는 영문을 알 수 없어 영국인에게 뭔가 질문을 하려고 입을 때려 했으나 말을 마친 영국인은 미소를 지으며 곧바로 그 자리를 떠났다 줄리는 처음 보는 사람이었으나 어쩐지 그의 말에서 크나큰 호의와 어떤 희망의 날개를 본 듯 했다 희망이 거의 사라졌을 때 톰슨엔 프렌치 상사의 대리인이 승인을 해준 그 석달간의 유예는 모렐에게는 운명이 인간을 괴롭히다 지쳐 마침내 다시금 행복이 찾아든 것처럼 생각되었다 모렐은 이 일을 아내와 딸 그리고 충직하고 성실한 직원 에마누엘에게 들려주었다 한편 낯선 영국인에게 돈을 갚기로 한 날짜는 점점 다가왔다 모렐은 모렐은 3개월 후에 갚아야 할 30만 프랑을 마련하기 위해 여기저기 백방으로 뛰어다녀보았으나 도저히 그렇게 큰 액수를 구할 길이 없었다 이미 파산지경에 다다른 모렐에게 어느 누구도 선뜻 돈을 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때 모렐이 최후의 구원으로 생각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바로 당글라르였다 당글라르는 지금은 백만장자로 예전에 모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다 그는 모렐의 추천으로 스페인의 은행가 밑에서 일하게 되었던 것이고 또 거기에서 막대한 재산의 기반을 얻게 됐던 것이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당글라르는 현재 팔백만 정도의 재산이 있어 굉장한 신용을 얻고 있다고 하니 부채의 보증만 서주면 모렐은 살아나는 것이다 사실 모렐은 오래전부터 당글라르를 생각해왔다 하지만 사람에겐 자기도 어쩔 수 없는 본능적인 혐오의 감정이 있는 법이다 그래서 모렐은 이 최후의 수단에 매달리는 일을 되도록 뒤로 미루어왔던 것이다 이러한 모렐의 생각은 들어맞았다 왜냐하면 그는 굴욕적으로 거절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집으로 돌아왔으니까 집으로 돌아온 모렐은 불평하거나 욕설을 늘어놓지는 않았다 그는 다만 아내와 딸의 등을 따뜻하게 두드려주고 엠마뉴엘의 손을 다정하게 잡아주었다 그러고는 3층에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그 후로도 모렐은 돈을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했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군대에 가있던 모렐의 아들 막시밀리앙마저 집으로 돌아와 돈을 구하기 위해 애썼으나 모든 노력은 다 허사였다 모렐과 가족들은 큰 절망에 빠지고 말았다 이윽고 영국인에게 돈을 지불할 날짜가 되자 모렐은 비장한 표정으로 아내와 딸에게 다정하게 입맞춤을 하더니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줄리는 아버지의 얼굴빛이 평소와 달라진 것을 눈치칠 수 있었다 그녀는 초조함을 견디다 못해 모렐의 방문을 두드렸으나 모렐은 줄리가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그녀는 무작정 애만 태우고 있을 뿐이었다 그때 갑자기 모렐의 집에 손님이 찾아왔다 그 손님은 뱃사람 신밭대의 편지를 전해주러 온 사람이었다 영국인의 말이 생각난 줄리는 편지를 받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서 뜯어보았다 메랑 거리 15번지 아파트 6층의 열쇠를 문지기에게서 받아 그 방 난로의 선반에 놓여있는 빨간 지갑을 아버님께 전해드리시오 오늘 들어가야만 합니다 줄리는 기쁨을 참지 못하고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다 그리고 눈을 들어 편지를 전해준 사나이를 찾아보았다 그러나 그의 모습은 이미 보이지 않았다 줄리는 편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았다 거기에는 또한 추신이 적혀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당신은 이 일을 혼자서 직접 실행해 주셔야만 합니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과 같이 오거나 또는 당신 아닌 다른 어떤 사람이 올 경우에는 문지기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거절할 것입니다 꼭 당신이 가시기 바랍니다 뱃사람 신발대로부터 이 추신은 줄리의 기쁨에 찬물을 끼얹었다 무엇인가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 무슨 함정이 있는 것은 아닐까 줄리는 걱정해 가슴이 두근거렸다 줄리는 잠시 주저했다 그녀는 누군가에게 의견을 물어보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의견을 묻기 위해 어머니나 오빠가 아닌 이상하게도 엠마누엘에게 가보고 싶어졌다 줄리는 엠마누엘에게 톰슨앤 프렌치 상서의 대리인이 아버지를 찾아왔던 날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그녀는 계단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자기가 한 약속을 또한 알려주며 엠마누엘에게 그 편지를 보여주었다 가봐야 합니다 엠마누엘이 말했다 정말 가야 할까요 줄리가 자신 없이 말했다 그럼요 가야죠 내가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 오지 않으면 안된다고 쓰여있잖아요 그럼 혼자서 가는 걸로 하지요 나는 모퉁이에서 당신을 기다리다가 만약에 당신이 돌아오는 게 늦어진다면 곧장 뒤쫓아가겠습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놈이 있기만 하면 가만 안 둘 테니까 그럼 엠마누엘 당신 말은 그러니까 결국 내가 거길 가야 한다는 거죠 소녀는 주저하듯 말했다 그럼요 편지를 전한 사람이 아버님의 운명에 관한 거라고 말했다면서요 그렇기는 하지만 엠마누엘 아버진 어떤 운명에 부닥치시게 될까요 아직 소녀티를 벗어나지 못한 줄리가 물었다 엠마누엘은 잠시 망설였다 그러나 줄리에게 결심을 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더욱 강했다 오늘이 9월 5일이 아닙니까 오늘 11시에 아버님께서는 30만 프랑 가까운 돈을 갚아야 하는 겁니다 그건 나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금고엔 1만 5천 프랑도 없습니다 비장한 표정으로 엠마누엘이 말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데요 오늘 11시 전에 누구든지 아버님을 도와줄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정오에는 어쩔 수 없이 파산을 선언하는 수밖엔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빨리 가요 줄리는 엠마누엘을 끌면서 소리쳤다 한편 모렐 부인은 편지를 받고 집으로 온 아들에게 모든 사정을 이야기했다 모렐의 아들 막시밀리앙은 이제 겨우 스물 둘이었으나 그래도 아버지를 움직일 수 있는 큰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꿋꿋하고 강직한 청년이었다 장례를 결정하려고 했을 때도 아버지는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정하려 하지 않고 우선 아들 막시밀리앙의 의견을 타진해보았다 그때 그는 군인으로 나가 입신할 뜻을 밝혔다 그리하여 제53년대 소위가 되었다 소위로 인간된 후로 1년 동안 그 첫 번 기회에 중의로 승진하게 되었다 막시밀리앙은 아버지에게 아버지에게 계속해서 닥쳐온 재난 때문에 집안의 돈 사정이 좋지 않으리라는 것은 짐작하고 있었으나 사태가 이 정도일 줄은 생각도 못했었다 한편 줄리는 뱃사람 신바트의 지시대로 메란거리 15번지 아파트 난로 위에서 빨간 지갑을 발견했다 줄리와 엠마누일은 11시가 되기 전에 지갑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기 위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리고 11시가 되기 직전에 겨우 집에 도착할 수 있었다 줄리는 곧장 아버지의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아버지 우리 살았어요 이제 정말 살았다구요 그때 서랍 속에서 총을 꺼내려던 모렐은 서랍을 슬그머니 닫으며 놀란 듯 딸을 바라보았다 줄리는 붉은 지갑을 높이 쳐들며 아버지의 팔에 안겼다 얘야 그게 무슨 소리냐 아버지 이 지갑요 줄리는 모렐에게 빨간 지갑을 내밀었다 모렐은 그 지갑을 금방 알아보았다 그것은 모렐이 예전에 당테스의 아버지를 위해 얼마간에 돈을 넣어 선물했던 지갑이었다 그는 지갑을 열어보고는 이내 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 지갑 그 지갑 속에는 삼십만 프랑짜리 어음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어음은 지불이 끝난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계암나무 열매만한 다이아몬드가 줄리의 결혼 선물이라는 쪽지와 함께 들어 있었다 모렐은 갑작스러운 일에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었다 그때 엠마누엘이 계단을 뛰어올라오며 구함을 질렀다 선주님 파라엉호가 지금 항구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파라엉호가 그게 대체 무슨 말이냐 모렐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 의자에 주저앉았다 모렐은 믿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엠바누엘 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같은 소식을 가지고 집으로 뛰어들어왔다 모렐은 여러 사람과 함께 허겁지겁 부득가로 나가 보았다 정말로 난파되었던 파라엉호와 똑같은 파라엉호가 파도를 해치며 항구로 들어오고 있었다 그 배에는 하얀 페인트로 선명하게 마르세유 모렐 상사라는 글귀가 적혀있었다 가판에서는 선장이 선원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고 선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선장의 지시를 따르고 있었다 모렐은 너무도 감격한 나머지 눈물을 글썽거렸다 그는 곁에 서있는 아들 막시밀리안과 부둥켜 하는 채 끊임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들을 둘러싼 사람들은 모두 아낌없이 축하의 박수를 보내주었다 이러한 광경을 그늘진 곳에 숨어 지켜보는 신사가 있었다 신사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모래를 바라보고 중얼거렸다 고귀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여 모든 행운은 당신의 선행이 불러온 것입니다 부디 행복하게 사시기를 신사는 몸을 돌려 어두운 곳으로 사라져갔다 이제 선한 사람에게 상을 주는 일은 끝났다 이제부터는 신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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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선언과도 같은 가벼운 몸짓으로 요트의 가판에 뛰어올랐다 그는 그곳에서 한 번 더 모렐씨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모렐은 너무 기뻐 눈물을 흘리며 거기에 모인 사람들과 일일이 따뜻한 악수를 나누었다 그리고 누군지 모를 자선가를 향해 막연한 눈길로 감사의 마음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구해준 그 자선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다 숭고한 마음씨를 지닌 분이시여 부디 행복하게 사십시오 선의의 인정이여 은혜여 이제 안녕히 그 말을 끝으로 낯선 신사를 태운 그 요트는 기다리고 있었던 듯 그 즉시 바다를 향해 나아갔다 백작과 산적 1838년 이른 봄 사육제를 로마에서 보내기 위해 많은 프랑스 사람들이 이탈리아로 모여들고 있었다 파리의 유명한 기족 몰세르 백작의 아들인 알베르 자작가 그의 친구 프란츠 남작도 그런 젊은이들 중에 하나였다 두 청년은 사육제가 시작되기 전까지 각자 여행을 즐기기로 했다 프란츠는 엘바섬을 거쳐 몬테크리스도 섬에 들렀다가 우연히 뱃사람 신바띠에게 초대를 받았다 알고보니 몬테크리스도 섬은 신바띠의 본거지였다 그는 호화롭기 그지없는 신바띠의 지하궁전에 초대되어 극진한 대접을 받았다 뱃사람 신바띠는 온갖 장신구를 주렁주렁 매달고 있어 마치 동양의 황제처럼 보였다 뱃사람 신바띠의 지하궁전은 곳곳마다 진귀한 물건으로 꾸며져 있었으며 프란츠는 듣도 보도 못했던 산의 진미를 맛볼 수 있었다 정말 대단합니다 어떻게 지하 동굴에 이런 궁전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하 궁전이지만 이곳이야말로 지상 낙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프란츠는 연신 감탄하며 신바띠에게 말을 건넸다 언제든지 찾아오십시오 이곳은 손님을 거절하지 않는답니다 내 취미는 세계 곳곳을 여행하는 거랍니다 가끔 여행에 지칠 때면 이곳으로 돌아와 휴식을 즐기지요 정말 부럽습니다 파리에도 종종 들르십니까 부끄러운 얘기지만 사실 파리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가까운 시일에 꼭 한 번 방문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시게 되면 꼭 만나 뵈었으면 합니다 오늘 밤에 담내를 조금이라도 하고 싶군요 신발띠는 말없이 미소를 머금은 채 프란츠를 바라보았다 신발띠와 프란츠는 곧 하인의 안내를 받아 다른 방으로 갔다 그 방에는 부드러운 모피로 쌓인 긴 의자가 몇 개 놓여있었다 그들은 의자에 편안히 누워 몇 마디 주고받기 시작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프란츠는 서서히 눈이 감겨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자신을 향해 부드럽게 웃음 뒤있는 신발띠의 얼굴이었다 프란츠가 눈을 떴을 때 그는 어느 동굴의 풀밭에 누워있었다 지난 밤에 모든 환영은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프란츠는 햇빛이 비쳐오는 쪽으로 몇 걸음 걸어가 보았다 그는 자기가 동굴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입구 쪽으로 걸어갔다 아치형의 입구에서는 푸른 하늘과 쪽빛 바다가 내다보였다 하늘과 바다는 아침 햇살에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고 이마 위로는 신선한 위풍이 스치고 지나갔다 그는 바닷가로 밀려왔다가 하얀 거품을 바위에 남겨놓고 가는 파도의 그 조용한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해가 중천에 떠오른 것을 보니 벌써 오전이 다 지나가고 있는 모양이었다 꿈은 아니었지만 너무나도 환상같고 기묘한 경험이었기에 프란츠는 어제 겪었던 모든 일이 좀처럼 믿기지가 않았다 그의 눈앞에 흰 돛을 펼친 호화로운 유트가 물살을 가르며 지나가고 있었다 이트날 프란츠는 친구 알베르 자작이 기다리고 있는 로마에 도착했다 로마 거리는 사육제를 앞두고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어 발디딜 틈조차 없었다 프란츠는 간신히 알베르가 묵고 있는 호텔을 찾아낼 수가 있었다 프란츠 마차도 빌리지 못했다네 방도 창문도 없는 이곳뿐이라고 하더군 광장으로 창문이 난 방들은 몬테크리스도 백작이라는 사람이 모두 다 예약했다네 알베르는 프란츠의 얼굴을 보자마자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래도 알베르 이 많은 사람을 해치고 걸어다닐 수는 없지 않은가 웃돈을 얹어주면 어떻게든 마차는 빌릴 수 있을 거야 두 사람은 호텔 주인에게 많은 돈을 주고 간신히 마차를 한 대 빌릴 수 있었다 두 사람은 창문도 없는 방에 있는 것이 갑갑하게만 느껴져서 마차를 빌리자마자 바로 외출을 하기로 결정했다 손님 외출을 하시는 것은 좋지만 절대로 시내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로마 변두리는 무척 위험하니까요 호텔 주인은 느긋하게 외출하려는 프란츠와 알베르를 붙잡고 난색을 표했다 위험하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 지금 로마 주변에는 루이지 반파라는 유명한 산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주 대담하고 무서운 녀석이죠 주로 돈 많은 여행자들을 잡아서 몸값을 받는답니다 정해진 시간까지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단번에 볼모로 잡은 여행자들을 죽여버리는 아주 흉악한 녀석입니다 게다가 굉장한 힘을 가진 뱃사람 신바뜨가 그를 도와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두 사람은 호텔 주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끝내 외출을 했다 프란츠는 뱃사람 신바뜨라는 말에 당혹감을 느꼈으나 즐거운 사육지의 풍경에 곧장 빠져들었다 구경을 마치고 돌아온 두 사람은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호텔 매니저로부터 몬테크리스토 백작이 보낸 전가를 받게 되었다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저희 호텔에 몬테크리스토 백작이라는 분이 묻고 계신데 두 분이 마차와 방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백작에서 광장을 향해 창문이 난 방과 마차를 제공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프란츠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신세를 줘도 괜찮을까 프란츠는 대답은 하지 않고 호텔 주인에게 물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저도 자세한 것은 모릅니다만 지중해 부근의 기족인 것 같습니다 뭐 엄청난 부자의 품위도 대단하신 분이지요 알베리는 그 이야기를 듣자 더 이상 고민할 필요도 없다는 듯 흔쾌히 제의를 수락했다 좋소 그분의 친절을 받아들이도록 하지 고맙다는 말을 드리고 싶으니 백작게 안내를 좀 해주시오 두 젊은이는 호텔 매니저의 안내로 몬테크리스토 백작의 방에 들어갔다 그곳은 호텔방이라는 사실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호화로웠다 두 사람이 방을 둘러보며 감탄하고 있는 사이에 몬테크리스토 백작이 나타났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타고난 기족이라고 할 만큼 위험있고 잘생긴 백작이 예의바르게 두 사람을 맞았다 알베르는 공손히 인사를 했으나 프란츠는 멍하니 백작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 몬테크리스토 백작은 분명히 그가 호화로운 지하 궁전에서 만났던 뱃사람 신바뜨와 똑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백작은 전혀 프란츠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다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친절을 베풀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알베르는 거듭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아닙니다 마땅히 서로 도와주 백작은 부드러운 미소를 띠며 두 젊은이를 극진하게 대접해 주었다 알베르와 프란츠는 백작의 방에서 진기한 음식을 배불리 먹었다 식사를 하면서 세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알베르와 프란츠는 몬테크리스도 백작과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감탄했다 백작은 세상에 대한 경험도 풍부할 뿐 아니라 동양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알고 있었으며 여러 학문에도 밝아 지식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조차 없었다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백작에 대한 존경심이 더욱더 커질 뿐이었다 식사가 끝날 무렵 거리와 광장에는 점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바야흐로 사육제가 시작된 것이다 사육제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은 모두 가장 행렬에 참가했다 곳곳에서 음악이 흘러나오고 춤을 추고 재주를 부리는 사람들이 흥을 도두었다 프란츠와 알베르도 가장 행렬에 참가하기로 했다 마차가 없어 걱정하던 두 사람에게 몬테크리스토 백작이 자신의 마차를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해주었다 두 사람은 농부 차림으로 변장한 채 마차를 타고 거리를 누볐다 사육제가 계속되는 며칠 동안은 흥분으로 가득했다 일주일이 지나 마침내 사육제 마지막 날이 되었다 서서히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모두 촛불 하나씩을 밝혀들었다 광장에서는 사육제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불꽃놀이가 시작되었다 프란츠와 알베르도 촛불을 켜들고 사람들 속에 섞였다 하지만 엄청난 사람들의 물결에 밀려 두 사람은 어느새 헤어지고 말았다 프란츠는 밤늦게 호텔로 돌아왔다 그러나 알베르는 밤 열한시가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다 프란츠가 마음을 줄이며 알베르를 기다리고 있을 때 호텔 종업원이 찾아와 손님이 아래층에서 기다린다고 알려주었다 알베르의 심부름을 온 사람이라는 말에 프란츠는 재빨리 아래로 내려갔다 프란츠 남작이신가요 현관위는 긴 외투를 걸친 사나이가 프란츠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소 알베르의 심부름을 왔다고 들었는데 무슨 일이오 이 편지를 읽어보십시오 프란츠는 그 자리에서 편지를 뜯어보았다 프란츠는 급히 편지를 읽었다 그것은 알베르가 보낸 편지였다 친구여 이 편지를 받는 대로 책상 서랍에 들어있는 내 지갑에서 예금 통장을 꺼내고 그것으로 모자라거든 자네 돈을 합쳐서 사천 피아스타를 이 사나이에게 건네주게 추신 나는 이제 이탈리아 산족을 믿게 되었네 알베르드 몰세르 편지 아래에는 다른 글씨체로 이렇게 쓰여있었다 내일 아침 일곱시까지 사천 피아스타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 알베르 자작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다 루이지 맘파 프란츠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모든 것이 확실해졌다 알베르는 루이지 반파라는 산적에게 납치된 것이었다 프란츠는 황급히 방으로 올라가 알베르와 자신이 가진 돈을 모두 꺼내보았다 가진 돈을 다 합해보니 삼천이백 피아스타였다 팔백 피아스타가 모자라는 것이었다 프란츠는 초조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었다 갑자기 팔백 피아스터를 구할 때가 마땅치 않았기 때문이다 큰일이군 정말 큰일이네 이걸 어쩌지 그는 고민 끝에 몬테크리스토 백작을 떠올렸다 몬테크리스토 백작 외에는 이곳 로마에서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저 백작님 갑작스럽게 죄송하지만 팔백 피아스타의 돈이 필요해서 찾아왔습니다 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만 무슨 일로 돈이 필요하십니까 프란츠는 편지를 보여주었다 그렇다면 필요한 만큼 가져가십시오 백작은 금화가 가득 들어있는 상자를 열었다 저 그보다도 백작님께서 직접 가주신다면 몸값을 치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말입니까 그거 흥미로운 소리군요 우연히 들은 얘기입니다만 루이지 반파는 뱃사람 신바트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더군요 프란츠는 백작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말했다 프란츠는 몬테크리스도 백작이 뱃사람 신바트와 동일인물임을 확신하고 있었다 백작은 프란츠의 말을 듣고 눈살을 찌푸리더니 이내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좋소 그럼 나와 함께 가보도록 하십시다 백작은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창문을 열고는 길게 휘파람을 불었다 그러자 프란츠에게 편지를 전해주었던 남자가 방으로 들어왔다 알베르 자작이 어떻게 반파의 손에 들어갔지 그가 내 친구란 걸 몰랐나보군 그게 두목님의 부하 한 명이 유괴했습니다 알베르 자작은 지금 어디에 있나 그는 지금 성세바스찬 지하 묘지에 계십니다 사나이는 몹시 주눅이 든 채로 간신히 입을 열었다 자 그럼 알베르 자작을 구하러 갑시다 백작은 프란츠와 마차 안에 타고 산적 사나이는 마부 옆에 탔다 마차는 한참 달린 끝에 성세바스찬 공동묘지 입구에 멈춰 섰다 마차에서 내리자 산적 사나이가 횃불을 켜더니 앞장서서 가고 백작가 프란츠는 그 뒤를 따랐다 길은 오르락 내리락 했고 곳곳에 부처가 있었으나 사나이가 한마디만 하면 모두들 길을 비켜주었다 입구 지하묘지 문을 지나 계단으로 내려갔다 계단 아래쪽에는 커다란 방이 있고 기둥 옆에 등불이 있었다 방 안 여기저기에 총이 세워져 있고 산적들이 무리지어 앉아 있었다 백작가 프란츠가 큰 방을 지나 몇 개의 계단을 오르자 산적 두목인 루이지 반파가 앉아 있다가 벌떡 일어섰다 반파 친구가 왔는데 이렇게 맞이하긴가 죄송합니다 백장님께서 이런 곳까지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반파는 공손하게 사과했다 자네는 나와의 약속을 어겼네 네? 약속을 어기다니요 자네는 나와 내 친구에게 손대지 않겠다고 맹세하고도 어째서 내 친구인 알베르 자작을 납치했나 게다가 몸값을 달라고 하다니 백작은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내주었다 루이지 반파가 루이지 반파가 부하들을 보고 소리치자 그 험악하기 짝이 없는 산적들도 벌벌 떨었다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백장님 친구분은 즉시 이리로 모셔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으니 프란츠는 마치 귀신에 홀린 듯한 느낌이었다 백작과 산적의 대화를 들으며 프란츠는 두 사람의 독특한 우정이 신기하기만 했다 잠시 후 산적 한 사람이 알베르를 데리고 나왔다 알베르는 몬테크리스도 백작과 프란츠를 보고 깜짝 놀랐다 알베르 괜찮나 프란츠가 알베르의 손을 잡으며 물었다 자네가 직접 왔나 자네가 이렇게 직접 와줄 줄은 몰랐네 고맙네 프란츠 알베르 잔해를 구한 건 내가 아니라 백작님이네 인사드리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알베르는 몬테크리스도 백작의 손을 잡으며 진심으로 고마워했다 백작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씁쓸하게 느껴지기도 했으며 비꼬는 것 같은 느낌도 주는 묘한 미소였다 프란츠는 백작을 바라보며 알 수 없는 이상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다음 날 아침 알베르와 프란츠는 감사의 인사와 더불어 작별을 구하기 위해 백작의 방을 찾았다 백작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파리에 오시면 저희 집에 꼭 들러주십시오 제 아버지는 몰세르 백작입니다 그렇습니까 나는 아직 파리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파리 사격에 나를 소개시켜줄 분이 없었거든요 그 일이라면 제가 기꺼이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소 그럼 한 석달 뒤쯤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저희도 곧 돌아가야 하니까요 오늘이 2월 21일이군요 그리고 지금 시각이 오전 10시 반입니다 석달 뒤인 5월 21일 지금 시각인 오전 10시 반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러십시오 주소는 엘데가 27번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시계처럼 정확하게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백작은 정답게 두 사람의 손을 잡아주었다 프란치와 알베르는 작별인사를 마치고 백작의 방을 나왔다 알베르 자네 백작이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느껴지지 않나 프란치는 백작의 방을 나온 후에 알베르에게 물었다 아니 나는 그처럼 훌륭한 분을 본 적이 없네 사실 나는 전에 백작을 본 적이 있다네 프란치는 몬테크리스토 섬에서 뱃사람 신밧들을 만난 일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알베르는 대수롭지 않다는 표정이었다 뭐 그만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 독특한 취향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나 혼자만의 궁전이 필요했을 수도 있지 아무튼 백작님은 나의 생명의 은인이야 전에도 괜한 의심은 거두게 두 사람은 곧 헤어졌다 알베르는 파리로 프란치는 피렌체로 떠났다 재회 5월 21일 오전 파리의 엘데가에 있는 몰세르 백작의 저택에서는 손님을 맞이할 준비가 한창이었다 알베르는 하인들이 기거하는 건물 맞은편 별채에 살고 있었다 그 건물의 창 중 두 개만이 거리로 나있고 다른 창들 몇 개는 안뜰로 그리고 나머지 창들은 반대편 뒤뜰 쪽을 향해 나있었다 음산한 재정시대 건축 양식으로 세워진 이 안뜰과 뒤뜰 사이에 무르세르 백작 부부가 살고 있는 본강 건물이 있었다 알베르의 거처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을 보면 그 나이 또래의 청년에게는 완전한 자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해주는 그의 어머니의 섬세한 배려가 엿보인다 거리로 난 그 두 개의 창으로 알베르는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구경할 수가 있었다 응접실에는 알베르의 초청으로 친구인 신문기자 보샹과 내무대신의 비서관인 루시앙 드블레가 와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 샤토 르노 남작의 청년 장교인 막시밀리앙 모렐과 함께 왔다 자 여러분 나의 친구이며 나의 생명의 은인인 알제리 기병대위 막시밀리앙 모렐을 소개합니다 르노 남작이 요란스러운 몸짓으로 모렐 데위를 소개했다 그러고 나서 샤토 르노는 이 훌륭하고 품이 있는 청년의 모습을 그들 앞에 보여주기 위해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반듯한 이마에 꿰뚫는 듯한 눈 몸에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군복에 레지용 도네르 훈장이 달린 떡 벌어진 가슴에 그 청년 장교는 품이 있게 예의를 갖춰 몸을 살짝 굽히며 인사했다 여러분과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모렐의 행동은 하나하나 품이가 있었다 모렐 데이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생명의 은인들이 모이는 자리인가 봅니다 알베르가 말했다 실은 오늘 나의 생명의 은인이 찾아오신다네 내가 예전에도 몇 번 이야기했지만 산적들한테서 내 목숨을 구해주신 몬테크리스도 백작 이라는 분이네 몬테크리스도 백작 백작이라고 프랑스에는 그런 귀족이 없는데 드블레가 말했다 저희 집 선원들한테 들은 얘기입니다만 몬테크리스도는 지중해에 있는 작은 무인도입니다 맥시밀리앙이 말했다 글쎄 그렇다니까 그 몬테크리스도 백작이 바로 그 섬의 영주라니까 그리고 백작이라는 자기는 아마 토스카나의 어느 지역에서 산 것 같아 야 그럼 그 백작 부자로군 그런 것 같네 아무튼 그분은 용감하고 소탈하고 아주 화려한 분이지 알베르가 다소 들뜬 표정으로 말했다 알베르는 로마에서 백작을 만났던 일부터 산적의 손에서 아슬아슬하게 목숨을 구한 일까지 백작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하지만 알베르의 말은 전부 믿기 힘든 괴이한 이야기 뿐이었다 사람들은 반신반의 하면서 몬테크리스도 백작의 정체를 궁금하게 여겼다 그런데 알베르 10시 반이 다 되어가는데 자네가 말한 그 백작은 언제 오는 건가 신문기자인 보생이 물었다 그러나 벽시계가 10시 반을 치는 소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하인이 문을 두드리며 손님이 왔다고 알렸다 몬테크리스도 백작님이 오셨습니다 알베르는 직접 마중을 나가 백작을 안내하여 방으로 들어왔다 백작은 화려하고 단정한 차림을 하고 있었으며 그 모습은 아무리 까다로운 의상 비평가라 해도 흠잡을 수 없을 만큼 세련되고 품위가 있었다 모두들 인사하게 몬테크리스도 백작님이시네 약속 시간에 늦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백작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닙니다 칼같이 시간을 지키셨습니다 먼저 제 친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알베르는 친구들을 하나하나 소개했다 이 사람은 샤토 르노 남작으로 집안의 귀족이 열두 명이나 있죠 이쪽은 내무대신 비서관 루시엥 누블레시 이 사람은 보생이라는 사람으로 신랄한 언론인이죠 프랑스 정부가 떨고 있습니다만 국내에서는 뭐 그렇게 유명해도 신문이 이탈리아엔 들어가지 않으니 아마 아직 이 사람 얘긴 들어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분은 알제리 기병대위 막시밀리앙 모렐씨 입니다 모렐이라는 이름을 듣자 지금까지 정중하긴 하나 완전히 냉정한 태도로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해오던 백작은 자기도 모르게 발을 앞으로 한 발 내딛었다 그러더니 그의 창백한 뺨이 분홍빛으로 잠깐 물들었다 대위 대위 께선 프랑스의 새 군복을 입으셨군요 군복이 아주 잘 어울리십니다 백작의 목소리는 어딘가 침통하게 울려 퍼졌다 평소에 애써 베일을 쓰고 있었던 얼굴에는 그 베일이 벗겨졌을 때 그처럼 아름답고 고요하고 맑은 눈동자가 무의식 중에 빛나고 있었다 모렐은 몬테크리스토 백작의 억양이 너무나도 부드럽고 청다웠기 때문에 그를 놀라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는 파리가 처음이어서 프랑스의 관습을 잘 모릅니다 혹시 실수를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의에 까다로운 파리의 젊은 기족들은 백작의 겸손한 말에 크게 만족스러워 했다 인사가 끝나자 모두들 자리에 앉아 식사를 했다 백작은 흠잡을 데없이 예의를 갖추어 식사를 하면서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며 보고 듣고 온 이야기 며 모험에 대해서 간단하고도 솔직하게 들려주었다 백작의 말씨는 예의 바르고 품위가 있었으며 동서양의 모든 학문에도 밝아 까다로운 파리의 젊은 기족들을 감탄하게 만들었다 백작은 화재가 풍부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점점 더 그의 이야기 속으로 빨려들어갔다 파리에 처음 와보는 백작을 위해서 마련한 자리였으나 오히려 모두가 백작을 알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자신을 초대해 준 알베리에게 고마움을 느낄 정도였다 백작님 이 친구들은 제가 로마에서 산적에게 납치되었을 때 백작님이 저를 구해준 이야기를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백작님께서 사실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알베리가 말했다 별것도 아닌 일이니 서로 이야기하지 않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백작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이건 제가 좀 궁금해서 꼭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 유명한 산적 두목이 왜 백작님 앞에서는 그렇게 겸손하게 행동했는지 궁금합니다 알베리가 물었다 꼭 알고 싶으시다면 간단히 말씀드리죠 산적 두목인 반판은 어릴 때 양치기였는데 내가 그에게 길을 물으면서 알게 됐지요 그 뒤 산적 두목이 되어서는 내가 부자라는 말을 듣고 나를 납치하려고 했지요 그래서 나는 먼저 부하들과 함께 루이지 반파와 그 부하들을 잡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산적 두목을 사로잡았다는 말에 젊은 기족들은 호기심어린 표정을 지으며 기를 기울였다 경찰에 넘길까 하다가 그냥 풀어주었지요 대신 무슨 일이 있어도 나의 친구 그리고 나와 관계있는 사람들에게는 손을 대지 않는다는 조건을 걸었지요 산적 약속인데도 약속을 잘 지키는군요 그렇습니다 백장님 파리에 계시는 동안 저희가 할 일이라고는 편안히 계실 곳을 마련해드리는 것뿐인 것 같습니다 알베르가 말했다 친절에 감사합니다만 제 하인이 집을 한 채 마련했다면서 이걸 가져왔더군요 백작은 종이쪽지를 꺼내 보였다 알베르가 소리내어 읽었다 상젤리제 30번지 상젤리제는 파리에서도 가장 화려하고 사람들이 많은 중심가였다 백장님 저는 제 여동생 부부가 살고 있는 집에서 모실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막시밀리앙이 말했다 여자 형제분이 계십니까 몬테크리스토 백작이 물었다 네 아주 좋은 아이입니다 결혼은 했습니까 네 이럭저럭 9년이나 됐습니다 여동생분은 행복하시겠지요 백작이 다시 물었다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있고 또 저희 집안이 큰 불운에 빠져있을 때도 한결같이 저희 상사에 남아있던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엠마누엘 에르보라는 아주 성실하고 착한 사람입니다 몬테크리스토 백작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말씀만 들어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대신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동생 부부도 대단히 기뻐할 것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손님들은 하나 둘씩 돌아가기 시작했다 이윽고 손님들이 다 돌아가자 알베리는 백작에게 말했다 그럼 이제 백작님을 저희 부모님에게 소개해드렸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만나 뵙지요 백작은 선선히 승낙했다 몰세르 백작의 응접실로 들어서자 객실 쪽으로 난 방문 위에 가문의 문장이 붙어있는 것이 보였다 몬테크리스토 백작은 문장 앞에 서서 그것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쪽빛 바탕에 일곱마리의 황금 티티새 이것이 가문의 문장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가지 문장을 보아와서 대개는 알아보겠는데 실은 나는 문장학의 내용에 대해선 완전히 무지합니다 원래 나는 토스카나에서 만들어준 백작이어서 여행을 많이 하는 데는 자기 같은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소리를 수없이 듣지 않았다면 귀족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내가 무례한 질문을 했습니다 무례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제대로 이건 저희 집안의 문장 그러니까 저희 선조의 문장입니다 보시다시피 은탁과 결합되어 있는 건 저희 어머니의 선조의 문장입니다 제 목에로 보자면 저는 스페인계입니다 하지만 몰세르가는 프랑스계로 소문에 의하면 남프랑스의 가장 오래된 가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대단하십니다 가문의 문장도 기가 막히게 아름답고 또 여러가지 상상을 불러일으키니 말입니다 알베리는 백작에게 길을 안내하기 위해 앞장서서 문을 열었다 문은 그 문장 아래로 열려 응접실로 통하게 되어 있었다 응접실에서 눈이 제일 먼저 가는 곳에 초상화 한 점이 걸려있었다 3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의 초상화였다 초상화의 인물은 높은 자리에 있음을 나타내는 두 줄로 된 견장이 붙은 장군의 군복을 입고 목에는 지휘관이었음을 나타내는 레지옹 도네르를 걸고 있었다 가슴 오른쪽에는 소베르장 왼쪽에는 샤를 3세 대훈장을 붙이고 있었다 그것은 이 초상화의 인물이 그리스 전쟁과 스페인 전쟁의 출정했거나 무엇인가 큰 외교적 공운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었다 몬테크리스토 백작은 알베르를 따라 응접실로 들어갔다 몰세르 백작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몬테크리스토 백작을 맞이했다 검은 수염과 짙은 눈썹이 군인처럼 짧게 깎은 흰머리와 묘하게 어울렸다 마흔 대여섯 살이었지만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였다 잘 오셨습니다 로마에서 알베르를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닙니다 저야말로 파리에 온 첫날부터 고명하신 백작님을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몬테크리스토 백작은 상대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 집사람은 잠시 후에 내려올 겁니다 몰세르 백작은 몬테크리스토 백작에게 팔걸이 의자를 권했다 두 사람은 서로 마주보고 앉아 서로를 치켜세워주며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 어머니도 오셨군요 문쪽을 향해 앉아있던 알베르가 말했다 몬테크리스토 백작은 거의 반사적으로 뒤를 돌아봤다 부인은 문을 열고 들어오다가 손님의 얼굴을 보고는 이내 얼굴이 창백해지며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비틀비틀하다가 의자에 쓰러지듯 주저앉았다 그런 부인을 바라보는 몬테크리스토 백작의 얼굴도 하얗게 질려있었다 당신 괜찮소?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래 괜찮아 백작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쯤 큰 슬픔에 잠겨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잠깐 현기증이 났을 뿐이야 부인은 곧 자세를 바르게 하고 몬테크리스토 백작에게 인사를 건넸다 아들의 생명을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부인 아주 작은 일입니다 너무 개념치 마십시오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몬테크리스토 백작도 예의를 갖추어 말했다 오늘은 이윽고 백작이 마차에 오르자 마차는 손살같이 달리기 시작했다 몬세르 백작의 부인은 커튼 사이로 몬테크리스토 백작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글자막 by 띵 띵 띵 띵 띵 띵 띵 띵 띵 감사합니다.